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26월 모의평가 물리원 총평과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 캐스트이긴 한데 현장에서 이번에는 좀 촬영을 해서 평소는 스튜디오에서 항상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현장 특강이 좀 진행이 되어서 여기서 온라인은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26평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평소보다 조금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안구성은 똑같아요. 문안구성은 동일하게 6,5,4,5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다만 이제 한 문제가 빛의 합성 있죠. 자홍색 나오는 거 빛의 합성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결합이 돼서 빛의 합성은 3단원이고 반도체는 2단원이잖아. 그래서 2단원과 3단원이 결합된 문제도 있었다. 그걸 근데 반도체 위주 문제이기 때문에 반도체 문제 2단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6,5,4,5로 구성이 됐어. 6,5,4,5면 평소랑 똑같습니다. 거의 6,5,4,5로 나오고 몇 년 전에 평가원에서 한 문제를 뉴턴 역학을 한 문제를 더 내서 1단원이 7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딱 한 번이에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단 한 번만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항상 6,5,4,5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잖아. 우리가 마지막 해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뭐 마지막 해인데 6평도 지금 6,5,4,5로 냈는데 갑자기 수능에서 문항수를 조정하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구성을 계속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예상 등급컷이 지금 42.37.31.25 물론 1점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루만 지나도 예상컷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예, 뭐 가끔 1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42점이 1컷이잖아요. 작년 6평 1컷이 44 2컷이 40이었거든. 근데 그거에 비해서 2점, 3점 떨어졌잖아요. 일반적으로 등급컷이 2점, 3점 떨어지면요. 난이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책감 난이도는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즉, 시험보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느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항구성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주 뭐 비주류 문제는 거의 출제도 안 됐어. 그렇죠? 유체 문제가 약간 독특하게 출제는 됐지만 이미 이건 작년까지 EBS라던가 또는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에서 나왔던 토리첼리 정리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상 문제집에서 제 책에도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리첼리 정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뭐 항상 나오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아주 어려워서 거의 손대지 못하는 이 킬러 문제 있지. 그런 게 한두 문제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번 시험이. 나중에 재분석을 해보면 4페이지 문제들이 다 금방금방 풀리는 문제들이야. 20번 돌리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돌리민 변화를 이용하면 뭐 1분이 뭐예요? 한 30초는 풀어요. 암산이 돼요. 암산이 되고 18번이나 19번 뉴턴욕하기 뒤에 두 문제가 배치가 됐죠. 그죠? 그래서 뉴턴욕하기 약한 사람들이 어려웠을 거야. 뉴턴욕하기 약한 사람들 두 문제가 배치가 됐는데 그 두 문제가 분명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분석해보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특정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게 두 문제가 뒤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을 하지 못하면 뒤가 다 틀리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것만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뉴턴욕하기. 뉴턴욕하기 똑같이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두 문제가 4페이지에 배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게 중상급 이상으로 나왔지만 완전 초고 난이도는 아니었다. 즉 평소에는 한두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들이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한 다섯여섯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상급 문제들로 배치가 된 거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중반 이상 못 넘어가면 이 하위권들이 그 문제들을 거의 다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좀 좋은 징조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정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 다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이 작년과는 조금 방향성 그런 난이도의 방향성을 좀 조절한 것 같은데 작년 수능이 또 쉬웠잖아. 그렇죠? 쉬워서 좋은 결과는 아니었단 말이야. 너무 쉬우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노력으로 커버할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최고 5단 문항은 일단 20번 돌림인 문제인데 제가 뭐 수업 6평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낯선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 똑같은 개념이지만 형태가 낯설 것이다. 이번 시험도 약간 좀 그랬잖아. 막대 밑에 저울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막대 밑에 저울이 있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똑같이 나오잖아. 그렇죠? 10루턴, 10루턴 동일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거는 떠받치는 이미 똑같다는 얘기거든. 마치 작년 수능에서 작년 수능이 뭐였죠? 물 위에 구체 두 개 떠 있었는데 그 떠받치는 힘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떠받치는 그 부력 나타나는 거나 동일하게 걔들이 10루턴, 10루턴 씩 떠받치고 있다. 이 정도예요. 상황이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나왔다고 해서 겁먹으면 못 푼다고 해서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돌림인 변화를 이용하게 되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뭔가 변화시키잖아. 막대도 위치를 변화시키고 그때 동일한 축을 잡아서 하면 되는 건데 일단 20번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21%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답률이 21%인데 애들이 다 찍어도 20%예요. 아시죠? 내가 볼 때는 거의 찍은 수준이야. 지금 20번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야? 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앞쪽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뭘 점검해 봐야 돼? 1, 2, 3페이지에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나. 그렇죠? 비역학 주제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렇죠? 뉴턴역학, 회전역학, 유체역학 이런 것들이 역학 주제라면 그거 이외에 비역학 주제들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지 못했다면 4페이지까지 가기가 힘들었을 거고 4페이지 가도 이제 거기에 뉴턴역학이 두 문제가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겁먹고 시간이 또 지체가 되고 그러면 20번 문제는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20번 문제는 뭔가 진검승부에 활용되는 문제가 아니었어. 20번이 그리고 뉴턴역학 18번과 19번 30%, 3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고난도죠. 고난도입니다. 3월달, 4월달 교육청, 모의구사에 비하면 정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알겠죠? 지금 50% 미만이 거의 5문제예요. 3, 4월은 30% 미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안 40% 미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30% 때가 별로 없다고 3, 4월달에는 30%도 별로 없는데 대부분 40% 이상이 정답률을 갖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답률로 보았을 때 많이 떨어지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어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3, 4월달에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청, 모의구사에 예상컷이 42점이었어요. 이 컷이 42점, 3점 이랬거든? 근데 6평이 지금 훨씬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 훨씬 어려웠는데 왜 똑같이 42점 이 컷이냐?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6평은 어렵지만 등급컷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 올라갈 수 있다고. 재수생들이 일단 유입이 되잖아요. 재학생들은 학습이 완료가 되잖아요. 무슨 학습이? 개념과 기출 학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3, 4월보다는 점수가 높아진다고 어려워도 근데 이번엔 그거보다 약간 더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등급컷이 3, 4월과 비슷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런 의문점들은 그런 이유가 있다.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토르철리정리가 출제가 됐지만 토르철리정리는 이런 말은 진짜 말하기 힘든데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수능에서 이게 출제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거 말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토르철리정리 이러고 나오면 이제 근데 왜냐하면 그 토르철리정리가 조금 이따 해설할 때도 얘기해 주겠지만 그 근사값을 쓴단 말이야 근사값 근사적으로 접근한다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높이가 안 변한대요. 그럴 수 있어. 닝겔병에서 물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닝겔병에 여러분들 그 물이 아니고 그 영양제 같은 거 맞아보면 쟤가 언제 수면이 낮아지는지 모르겠어. 낮아지질 않아. 기미가 안 보여. 그죠? 걔가 이렇게 떨어져 빠져나갈 때 수면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건데 수능 자체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왠지 알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걔들은 매우 힘들잖아요. 평가원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출제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러나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봐둬야겠죠. 6평과 9평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실험적인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다. 물론 관연도 EBS 같은 데서는 많이 나왔던 형태고요. 제 책에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장 문제 지금 전기장 문제가 45% 정도 이거랑 전반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전반사는 여러분들 좀 반성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가 그게 너무나 많은데 그게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전반사 문제가 거의 정형화된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그거 틀린 사람 꼭 반성하셔야 됩니다. 전반사 공부 그 정도까지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전기장 파트는 대충 풀면 맞아요. 저 문제가 대충 풀면 맞아요. 이거겠지 이거겠지 이러면 답이 나와. 정답률이 내가 볼 때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 같아. 45% 정도의 정답률이니까 반 정도가 맞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제가 해설 강의 할 때는 많이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전기장 문제가 좀 독특하게 출제가 됐는데 점전화 문제 있죠. 점전화의 전화 판별 문제야. 점전화가 두 개밖에 없어서 쉬울 것 같았는데 그걸 부등식으로 줘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유사 문제들은 많이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야. 앞으로 알겠죠? 전기장 파트 그동안도 많이 했지만 조금 독특한 스타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좀 세분해서 보면요. 1단원에서 출제된 것들 문제를 지금 다 띄우진 않을 텐데 1단원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연결물체 운동은 너무나 쉬운 거였어. 그렇죠? 혹시 질량이 같다라는 말을 못 봤다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질량이 같다는 걸 왜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 봤대. 못 보내 드릴 때. 뉴턴 역학 통합사고형이 18번과 19번에 통합사고형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뉴턴 역학을 통합적으로 봐서 푸는 건데 되게 소소하게 들어있어. 이 18번과 19번을 보시면 난이도 어렵게 느꼈을 거야. 정답률이 지금 아까 30%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면 풀이가 너무 쉽습니다. 평균 속력, 가속도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그냥 되게 소소하게 아주 간단한 개념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뉴턴 역학은 복잡한 계산 안 나와요. 최근 들어 복잡한 계산은 없는 거 아시죠? 뉴턴 역학도 없고 돌림임도 없고 유체도 복잡한 계산은 하나도 없어. 요즘의 물리는요. 복잡한 계산보다는 상황 해석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 여기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 빨리 떠올릴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 필요가 없어 이제는. 사실 뭐 이제라고 하기가 좀 웃길 정도야. 우리 교육과정 내내 거의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 고난도 문제 대비한다고 계산 문제 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돌림잼 연립방정식에서 풀고 있는 연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4페이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케플럼 업직 특상 기본 입자 전부 다 기본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늘 나오던 주제가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늘 나오던 거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화 구성이. 2단은 물질전자기장 전기장 전화 판별 문제는 늘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점점 하나 3개짜리 2개짜리 이번엔 놀랍게도 하나짜리야. 평가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짜리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줬는데 조금 더 수능이라고 하면 명쾌하게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게 출제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합성자기장 전자기유도 늘 나오던 주제 보혜수원자 모형 마찬가지 반도체의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동안 나왔던 스테디셀러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3단원 정보화통신 소리초보파 기본이죠. 첫 페이지에 있는 그 진동수 몇 배면 주기 몇 분의 몇 배냐 뭐 이 정도 너무 쉬웠고요. 광전효과와 빛의 합성 늘 얘기했지만 광전효과랑 빛의 합성이 같이 연계가 돼서 출제될 수 있다. 전자기파는 너무 쉬웠죠. 1번에 내가 전자기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1번에 뭐 나오겠어? 전자기파 나오겠지. 이렇게 현장에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전자기파 1번에 나왔고요. 전반사 문제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 그 이 2, 3단원 1, 2, 3단원의 뉴턴 역학 역학을 제외한 나머지 비역학은요.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만 잘 돼 있어도 빠르게 빠르게 해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 4단원 5문제가 나왔는데 송전 문제 늘 그렇듯이 출제가 됐고요. 핵에너지 마찬가지 기본형으로 돌림임 음 계산 없어 연립방정식 안 풀어 요즘에 연립방정식 풀어서 풀리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유체역학 특이하게 독특하게 나왔지만 어차피 베르미업식 적용하는 형태 이 정도 그리고 연력학도 기본 문제로 오른쪽에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가 나오긴 했지만 정말 기초 문제죠.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원들을 비교했을 때 그동안에 굵직굵직한 주제들 위주로 나왔다. 즉 기출 문제와 개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약간 좀 영리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마구잡이로 양치기에서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다. 유평유학습법 별게 없어요. 유평유학습법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역학 주제하고 고난도 주제들이죠. 4페이지에 있는 것들 연력학까지 포함하면 역학 주제랑 비역학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비역학 주제가 1, 2, 3페이지에 있는 개념형 지식형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얘는 개념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특정 단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생각을 해봐. 그 3대의 킬러 문제 말고 나머지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개념에 대한 보완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이쪽 부분은 기출 위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6평 전까지 기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풀었어. 그런 사람들은 전체 제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 말고 자신의 약점이 발견된 비역학 주제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풀었어도 다시 풀겠다. 이 정도? 안 푼 부분 보완하시고 풀었던 부분들 중에 내가 이번 시험에서 발견된 약점 부분은 풀었어도 제풀이 정도를 한다. 이 9평까지 9평 이후에는 기출 문제를 전체를 쭉 푼다거나 특정 단원에 대해서도 사실 다시 풀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9평 이후엔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낯선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봤던 문제들 풀었던 문제들을 푸는 거는 감각적인 면에 좋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얼마 전에 전 축구를 잘 안 보는데 챔스 결승이 있었는데 그때 그 리버풀과 우리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는 곳이 결승을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나는 잘 모르는데 케인이라는 애가 나왔어. 나왔대 엄청 욕먹고 있던데요.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그 녀석이 한 두 달 정도 조금 부상 때문에 두 달 맞나요? 하여튼 어느 정도 경기를 못하고 근데 회복이 됐다라고 의료팀에서 100% 회복이 됐다라고 해서 오랜만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경계는 나왔죠. 근데 엄청 욕먹고 있죠. 그렇죠? 실전 감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녀석이 그 녀석이 뭐야 평소에 스파링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죠? 연습 게임 같은 거에서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실전적인 감각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구평 이후엔 여러분이 그 실전적 감각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풀었던 예전에 많이 풀었던 익숙한 기출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연습해서는 수능에서는 쉽지 않다. 이번 6평만 받아서 좀 느끼지 않습니까? 낯선 상황들이 나오면 내가 대응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기출문제로 잘 안 된다고 역학 주제가. 역학 주제는 기출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요. 진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을 올리는 건데 그 실력을 올려 풀 수 있는 실력을 올리는데 그 낯선 상황에 대한 대응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적용하는 다양한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 파트는 말이야 기출을 어느 정도 풀어봤다라는 것으로 따진다면 양보다는 당연히 양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네 그 역학 주제에도 양치기 하잖아요. 에에에에 막 구워주면 에에에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질적 향상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어떤 원하는 방식들이 있잖아.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문제 제작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생각은 깊게 계산은 단순하게. 이게 우리 연구소 문제 제작할 때 모토거든요. 계산이 단순한 것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풀지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 풀어재끼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항상 이쪽이 사고력 사고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4페이지는 사고력 문제 아니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역학 주제를 대할 때는 손 안 대고 풀라는 얘기는 아닌데 평소에 손 안 대고 이렇게 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릿속에서 펼쳐보는 거죠. 펼쳐봐야 돼. 그리고 계산이 복잡한 고난도 문제들은 연습하는 게 아니야. 기출문제 안 봐도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펼쳐나가는 문제를 푼 다음에 해법을 알아냈으면 그 해법을 머릿속으로 펼치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치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더 중요하다. 비역학 파트는 알겠죠? 미안 역학 파트는 비역학은 뭐 개념 개출 지식적인 거니까 이 두 개의 방점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판단을 한다면 대략 1, 2등급 수준 학생들이 있고 이제 3에서 4 또는 3에서 5등급 정도 이 정도 학생들을 약간 구분을 하자면 1, 2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고난도에 치중해 하기 시작해야 되는 때야 지금부터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3에서 5등급 나왔는데 일단 뭐 1, 2, 3 2, 3 단어 막 제껴두고 제껴두고 무조건 킬러에만 집중하는 이런 방식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1, 2등급은 고난도 유형에 대한 접근하고 그리고 실전 연습이 중요하겠죠. 모의고사 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면 3에서 5등급은 말이야 고난도 유형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형 있잖아요. 개념형과 지식형들을 일단 맞춰놓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왜? 개념형과 이 지식형들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알면 푸는 것들 있잖아. 거기도 물론 사고력이 필요하지만 생각보다는 거의 없단 말이죠. 이쪽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는 9평 이후로 좀 밀어주세요. 3에서 5등급 학생은 지금 뭐 6월과 9월 사이에 모의고사 풀어제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번에 42.21컷 37.2컷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37.2컷이면요. 5문제 정도 5문제 틀려도 2등급이 나와. 4페이지 하나도 안 풀어도 앞에 것만 다 맞아도 2등급이라고. 하나 더 틀려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등급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1, 2, 3에서 이미 막 틀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4페이지는 그냥 원래 틀리고요. 그러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전보다는 1, 2, 3페이지 거기에 좀 집중하는 방식으로 먼저 공부를 해주고 9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주제로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제가 예전에 제수종합반 같은 경우에 제수종반이 좀 늦게 시작하거든. 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고 막 이런데 이럴 때 진짜 그 실전 예상 문제 같은 거는 9월 이후로 다 몰아서 진행을 하기도 했어. 반의 수준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 6평 이후 학습법은 여러분이 물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약간은 이 6평이 끝난 다음에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평에는 더 좋은 결과 나올 테니까 알겠죠? 총평 여기서 끝내고요.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10평